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. 법인전환에 대한 강의 많이 들어보셨나요? 실무를 하다보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신다고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. 그랬을 때 과연 법인을 하는 게 유리한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특히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임대사업자라든지 제조업 사업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 판단에 대한 고객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. 이 법인전환 강의,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라는 강의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고객과 상담을 할 때 고객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기 위한 지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종합자산관리회사 세무팀장을 했던 시절에 빌딩 자산가들, 부동산 자산가들에 대한 혐의물출자 법인전환 업무를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법인전환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가지급금, 이익인여금에 대한 처리, 또한 그 법인이 10년, 20년이 지속됐을 때의 또 가업승계까지 이러한 세 가지 큰 틀에 있어 갖고 많은 강의와 많은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는 법인전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갖고 많은 지식과 개념과 느낌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변화하는 시대 속에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법인전환을 통해서 이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온라인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이 두 배, 세 배 다들 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소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